5탄이 쇼에이의 성격에 대해 센 글들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. 5탄이 선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이며 부담감이나 도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합니다. 이도류는 무리가 아니야 라고 주의로부터 들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묵묵히 헤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 고관절 부상으로 투수로 출전할 수 없는 상태이 되고 기관하지 않고 발상을 전환해 투수로서 훈련을 할 수 없는 이 기간에 타자로서의 훈련을 쌓아 재능을 꼭 키운 것입니다. 부상으로 던질 수 없다는 위기가 이도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때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은 상태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고 그는 인터뷰에서 듣겠습니다. 자신에게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도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. 또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고등학교 때부터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선입견은 가능을 불가능하게 한다 입니다. 사람은 무심코 자신에게는 무리 어차피 할 수 없다 등이라고 자신에게 변명을 해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기 십상입니다.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며 항상 성장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부상이나 공경을 겪어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그의 모습은 친구와 친구들을 무리시키고 있으며 그리고 허리가 없는 그가 가진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때리고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.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맞을 수 있다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웃길 수 있다라고 기사에도 쓰이듯이 유머가 넘치는 문제입니다. 취재진이나 팀 동료에게도 타고난 밝음으로 사람을 웃기는 입당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. 팀 동료들과 사이좋게 어울리며 때로는 장난도 치고 웃기기도 한다고 합니다. 겁없는 성격으로 구미하고 나서 영어 실력을 높이고 팀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즐기고 있습니다. 팀 동료도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항상 웃는 얼굴로 짜증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다른 팀의 선수에게도 스스로 인사하러 가는 등 긍정적인 교류를 동호하고 있습니다. 또 메이저리그 스타 선수들에게도 인기가 있고 올스타전 때도 선발 등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이나 유니폼에 정성스럽게 사인을 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. 또한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취미 중 하나이기도 한 스마트폰 게임 등을 하여 팀 동료와 침략을 동호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